아 우리가 농사진 걸로 아 시원한 냉장고에 넣던 수박을 지금 갔다가 온 식구가 같이 먹으려고 그래요 아 보람 있죠 우리가 직접 농사 지어서 딴 거에요 두 번째 수박이에요 아 지금 이제 씨를 또 심어 가지고 또 자라는 수박이 있고 염소장 또 밭에도 또 수박 2그루가 자라고 있고 아래에는 씨를 뱉어서 또 심어놓은 거 열릴 거에요 앞으로도 한 3개 정도가 또 수박이 붙어있어요 다른 때는 한 50통 가을까지는 한 80통 가까이 엄청 수박을 커던데 요새는 어떻게 수박이 잘 안 열리고 많이 도둑을 많이 맞아요 그제는 한 딸려고 하다가 한 4개 정도가 딸 게 있었는데 그냥 가서 또 보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이면 좀 익었다 싶으면 또 그냥 따와 버려요 아 아 참 맛있겠죠 맛있는 수박 올 수프가 지금 시시 갈 거에요 저번에 따온 것도 너무 달고 맛있었어요 아 여름철에 시원한 수박 먹으니까 아 너무 맛있어요 우리가 농사진 수박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